울산에서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감염 대부분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이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숨은 감염자를 빨리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부산 장례식장에 다녀온 울산 953번 환자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울산에서는 히어로스파와 고용노동부 콜센터 등을 통해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졌는데 현재까지 집단 감염 중 12개 집단의 337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확진자 중 70% 이상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바이러스를 제치고 유행을 주도하는 이른바 우세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은 최근 조사에서 이 70%에 거의 근접하는 63.8%의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차단 대책은 조기에 광범위하게 진단검사와 또 접촉자 조사 관리를 통해서 유행뿐만이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높은 만큼 지역사회에 숨은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9곳까지 늘리고 학교를 순회하는 이동검사팀도 운영 중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확진자와 아무런 접촉이 없었어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전혀 없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동선 등이 노출될 것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이름과 연락처 외에는 개인정보를 묻지 않고 검사 접수를 해줍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지금까지 3만 7,329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들 중 확진자를 137명 찾아냈습니다. 울산시는 일반 시민들의 검사를 독려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시설의 종사자들에게는 오는 14일까지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